양호~~~~~ 하이 전쟁! 오늘은 16층까지 깼었죠 17층부터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 리마스터팩을 가져왔는데요 맘에 안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바꾼 상태에서 7층부터 30층까지 깨보시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녀석을 어떤걸 추가할 것이냐 아이 됐다 내가 봤을 때 난 울슈레 맨너 벨리 댄스도 쓰지마 그냥 흡탄향 써 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? 아 울슈레 대전쟁으로 가겠습니다 17층부터 가자 아 엘리언맨이네 이번에는 베이비 새끼부터 포함해보죠 자 오늘 뉴페이스 여기 3명 초대해줘 오랜만에 흡탄향도 소환해주고 그렇지 애들이 있으면 또 빨리 빈단 말이야 라인을 오 꽤 센데 저 엘리언네들 하지만 우리 울슈레가 모두 모이게 된다면 못 막아 못 막아 백울만 먹은 찌끄레기들 잘 먹었고 18 가보시다 18 제수 1진이 있어 여기? 아 맞네 야 좋은 의견 고맙다 올 울슈레댁 가자 이거였네 바로 이거였네 야 너도 너 바로 이거였네 나의 고방은 좀 달달해 어 시발 1티어밖에 없어 아니 시발 1티어 아니 애들이 없는데? 다 1티어인데 그냥 그나마 2티어라고 부르시는 애가 얘거든? 얘만 다른 애로 넣으면 그냥 완전 1티어 대전쟁이 뭐야 이번엔 18층에서 왜 안 나와 18층 18 18? 아이고 얘 종킬 여기에 있나? 나 아기 고방 맘마 줘 맘마 나 아기 난 진짜 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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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전쟁 응애 응애 맘마 줘 맘마 아 여기 자관까지 넣어야 되는데 자관이 진짜 애기거든 어? 어? 어이씨 최준아저씨다 아 나 예쁘다? 최준아저씨 바로 사라졌어 아 이쁜데 왜 사라진 거야 젠장 아니 좀비 대왕 없어도 어림도 없지 우리 울슈레 고방 군단에 바로 사라지죠 컷 이득 못맞습니다 19 어입 오우야 어 말 너무 오우야 말이 너무 커요 머리가 어휴 입이 너무 커요 어휴 어휴 그만 물어 말 바로 말고기 행 제주도로 산지직송 대버림 아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런.. 아니야 괜찮아 저정도에.. 야 하필 나 고방도 없는데? 열파빨로 어떻게 해봐 열파.. 열파 4번 이거 많이.. 오오오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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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.. 아.. 19 19인중가 있었네 바바리맨 아우 안보여 자체검열 바바리맨 없다 바바리맨 없다 아우 보일듯 말듯 보일듯 말듯 아우 죽었다 바바리맨 결국 자신의 원대한 꿈을 이루지 못하고 개같이 사망 아니 왜 의외로 쓸만하냐? 아니 쓸만한게 웃기고 고방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둘 다 똑같은거 같기도 하고 어? 어? 고? 또 안나왔어 설마 여기에서도 그거 악마 개달의 씨앗 나오는거 아니었을까? 또 개같이 멸망 아 아 제발 나와야돼 고대 말고 악마 개달의 씨앗 나무 여기서밖에 못 못 얻는거 같던데 아니 악마 개달의 씨앗은 얻기 힘들던데? 나 어떻게 얻는지 몰라요 고대가 아닌가? 아 내가 얻어야 되는게 그거다 황금 개달의 씨앗 어떻게 얻어요? 그 30층에 있어? 아하 저거 하나 쳐들려고 가는거네 또 가자 야 이거 뭐야 야 이거는 고방 없으면 진짜 못개는덴데? 흠에 이 맵은 제가 쉽게 깨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여길 들어가요 빨간적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나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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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아 그 다음에 해요 기다려요 여기서 으으으으으으으으.... 으으으으으으으옛 urchurchurchurchurchxim说 하日 하 ㄱㄱㄱㄱㄱㄱ 아니 아무것도 안해도 깽 Meanwhile, New York, w l 어후 이게 기계의 맛이다!! 흐헤헤헿 현대문물에 무솜음을 맛바라!!! 흐헤헤헤헤헿 텔론이 적대왕을 가져오면 생기는 일 이색기야 아우 귀찮다 이걸 넣어야 하는 게 맞나 고방 안껴요? 껬는데요? 됐다 지금 브라 9개인가 그럴걸? 1월 1일에 신규 브라 나와? 그때 또 영상 찍어야겠구만 그냥 멍 때려야지 귀찮으니까 어 야야 아 시발 야! 뭐하는 거야 지금 멍 때리고 있는데 사이코패스인가? 그만! 제비새끼들아 그만해! 야 불쌍하지도 않아! 제비새끼들아 그만해! 이거 어떻게 깼어 나 개같은 놈들 더 있는 적 맛좀 봐라 아이 왜 또 이씨 무지성으로 하는거 막음 카메라맨 고양이 문화단지 고양이 반인어 경로에 고양이 일진 고양이 여래 고양이 베이비카트 모라카이 지종황제소돔 코즈미코스모 그리고 그 녀석 어디갔어? 어? 쟤 육사도 고양이 그리고 그 새끼 어디갔어? 마성용 마벨 그냥 이새끼 빼고 됐다 들어가자 어? 멍 때려야지 다시 이제 할 수 있겠지? 그신 얘 아이 그만해 아이 그만해 간지러 무서워 이제 나온다 이제 멍 때려야지 타이밍 지뢰왕소돔 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옣 이 따 다키 마쓰 개뿔 펀치 뭔 쐈어? 쏜거야? 개같은 놈 바벨 개같이 등장 우와 오 다 막아 다 막아 하벨맨 오오오오오idas 오 이게 이게 바로 너적대왕이다 야 오랜만에 대왕적만 가져오니까 재밌네요 진짜 맨날 무지성댁만 하니까 bzw 자 이제 30층 들어가자 대갈군은 너무 많이 만나서 기억을 해버리 자 뭐가 나오냐 볼까 어? 이거 뭐야 가면을 썼다고 대갈이 쎄진다고? 인명성 뒤에서 악플을 날리는 10새끼였구나 너 가면을 벗어라 왜 고양이 이 새끼 으아아앙 으아아앙 센데? 오우 오우 이씨 오우 이씨 오우 이씨 정신나가 이 새끼네 이거 그냥 너무 무지성인가 그럼 어떻게 깨지? 아니 문어단지를 가져와도 고대종이라서 막히잖아 고대종이면서? 일단 이 새끼 이거 대신 넣고 오랜만에 아타타 아사란 도와줘 사실 그냥 이거 이 새끼 안 쓰고 생각해보니까 그냥 고방을 많이 가져오면 되잖아 빙구새끼 입나? 이렇게 해볼까? 이거 그거 가져와야 되네 메탈 고양이 메탈 가져오면 깸 황수랑 미타마만 있어도 깨진다고? 황수가 고대종을 못먹는데? 백타마가 캐리한다고요? 고방을 안 넣어야 되지 않아 그러려면은? 그게 맞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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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하하하하하하하 쓰읍 파무만 다 가져와야지 파무맨들 가자 흐하하하하하 쓰읍 크흐하하하하하 크흐 그래그래 라보 가자아 라보 라보 라보로 깨고 싶어 이렇게 가자 오오 이렇게 아 백타마가 10파드 캐리하네? 야 멈추기봐봐 예사기야 아이고 아이고 가라 라스트 보스 라스트 보스 보여줘 빨리 공격해 이씨 미 네 아 못때렸어 빙구 새끼 아이씨 죽었네 잘떼리면 하겠는데? 백타마 하나 더 넣어주고 퍽 퍽 오호홓홓 자 한 번 더 넣어 수 퍽 워오오오오오오 아 이런 느낌 라보가 캐리하는데? 우와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라보 바로 그냥 치명타 라보 여기서 한번만 더 치명타 넣어줘 아이씨 40만 넣었네 한밴만 더 한대만 더 한대만 더 한대만 더 아아 40만 아아 아쉬워라 쟤 자폭하는 애 1회용이야 어 나쁘지 않다 오케 30층 골드 개다래나무 씨앗 획득 아니 캐릭터 솔직히 주지 솔직히 나 같으면 삼진 시켜줬다 인정? 아 의외로 라보를 오랜만에 진짜 쓸만한 애들 썼네요 삼진 준다고요?! 미션 가면은회 진짜 주네? 갓겜 진화해볼까? 솔직히 이걸로 또 영상 찍는건 좀 쓰레기집 같고 오늘 바로 찍어버릴까? 컨텐츠 또 날먹하기 좀 그렇잖아 어우 진짜 좋네 각겜 진화해볼까? 솔직히 이걸로 또 영상 찍는건 좀 쓰레기집같고 오늘 바로 찍어버릴까? 컨텐츠 또 날먹하기 좀 그렇잖아 오 잉명성 뒤에 숨은 악플러 온 아 안되 안되 오늘 이거까지 리뷰해보자 어떻게 생겼나 봅시다 잉명성 고양이 신선 온 캐릭터 설명 고대종의 엄청 강함 1600원짜리라고? 얼마나? 어떻게 갈지 볼까? 저거 저주 파동이라고요? 아 진짜? 그럼 좋은거 아님? 이야압! 저주 안걸리는데? 이야압! 설마 고대종한테만 아 가끔이야? 아 고대만이야? 에이 그래도 뭐 나쁘진 않 오오오오 데미지 몇이냐? 아 간지 개 아 미친간지인데? 아 개 미친간지다 솔직히 이걸로 영상 하나 더 찍는건 10 날먹이고 베이비로시 한번만 보자 뚜따뚜따뚜따 아니 고대매매한테는 그냥 개찌발릴거 같고 근데 가격 존네 비싸 그저 다크라이더 10 하위호환인데 근데 멋있어 멋있다 아니 이거 때릴때 모션도 약간 보여요? 약간 그 금색으로 타격감 있어가지고 개멋있어 옆에 있는 애도 보여달라고? 오케이 나팔 많음 딜은 약하다? 딜은 약한데 재밌다 공중제비맨 재밌어 썸네일은 이걸로 찍어야겠다 따봉 편의자님 첫 썸네일 영상에서 찍어야 되니까 이거 꼭 넣어주세요 아시겠어요? 나 텅조림 여기서 쓸거야 아시겠어요? 뚜따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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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찍어야 되는 이유가 이게 가격이 싸서 조금이라도 더 많아보이게 할 수 있음 됐다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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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섬네일 찰칵 유명성에 숨은 고양이 새끼 넌 내거야 재미있었네요 재미가 있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다 다음에는 뭐할진 모른다 오늘의 운세는 아까 봤다 그래서 적당히 100만원만 쓰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 끝